아 너무 맛있어 음! 응! 어때? 어때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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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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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반미를 처음 먹어서요 여기서 오늘 처음 먹어요 사장님 고수는 웬만하면 고수는 웬만하면 고수 빼면 맛이 없나요? 아니요 아 이게 분자입니다 분자 앉아 앉아 이거 밥미 오늘 회식이야 선생님 오늘 회식이네요 팟타이 아니야 우리 돈으로 산거야 오해하지마 이거다 우리 돈으로 산거야 아 행복해 좋지 지운거자 그럼 우리 왜이렇게 좋은거야 선생님 짓쇼 맛있게 짓쇼 저도 네 얼굴 나올거야 다시? 뭘 다시야 처음이야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메모에서 14,900원 여기서 5,900원 말이 안되는 가격이죠 와 대박 맛있어 한번 먹어보는거니까 맛있어 아까 찍었는데 동생 날아갔어 통보자의 실수를 메코드를 안 눌렀어 근데 진짜 분자는 그냥 뭐 굽은 맛은 모르겠고 달달하고 맛있는거잖아 제가 메코드를 했더니 딴거 눌러가지고 맛있어 음 음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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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때 오글에서 불량이야 어 그리고 사장님이 은자하고 달을 살고 하세요 와서 도와줍니다 하하하하 아니야 숫자면 이정도면 숫자면 어 오 에몬에서 붙잡이 다를텨다 자 이번엔 반미를 먹어볼까요 하하하하 너무 뒤엎어가지고 덩댓나가 이거 오수 떼달라고 떼준대요 이번엔 반미? 나 반미 처음 먹어보는데 반미 또 뭐야 그냥 베트남식 샌드위치래 나는 베트남 가서 먹어보기는 이건 안먹어봤다 일단 이불장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고기 샌드위치 소개로 special 소개로 그러면 어때요 샌드위치 아니야 그냥 샌드위치 샌드위치 지금 고기 샌드위치 근데 사장님 베트남 안 가보신거 아니야 이거? 네 그냥 내신도가 있겠지 저희 사장님이 지금 근데 내가 서브웨이를 ... 빵이 다르네 맛있는 빵? 서브웨이랑 확실히 다르네 서브웨이는 당조림 고기 쓰거든? 근데 여기는 진짜 구운 거 있어가지고 믿어주신 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고드파이터 아니고요 고드파이터 아니에요 우리 거 다 먹지 않아 남길 거예요 남길 거예요 밥만 먹는 거지 우리 절대 다 먹지 않아요 우리 함박까지 왔다 안녕 뼈 끝